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얼마 전에 제1야당의 당대표로 30대 이준석이 당선이 되면서 젊은 정치가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정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30대 당대표가 탄생을 했고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자 30대 제1야당의 당대표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그 결과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폭증을 하고 있고 지지율 또한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객관적인 결과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청와대가 이번에 1996년생 대학생을 청와대 청년비서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여야 불문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당 진영에서는 이준석이 당대표로 당선이 된 것을 두고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회적으로 젊은이의 정치가 아니라 젊은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준석은 나이가 어릴 뿐이지 하고 있는 행동이라든가 정치는 완전히 꼰대다라는 식으로 직구를 던지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젊은이 정치하고 젊은 정치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써 젊은이 정치는 말 그대로 나이만 어린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정치를 한답시고 깝치고 있다는 이런 비판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젊은 정치라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이들을 위한 정치 지금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정책이라든가 정치를 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 정치라는 점에서 말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무튼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준석 당선 후에 우리는 젊은이 정치가 아니라 젊은 정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청와대가 26살에 비서관에 임명함으로써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청와대 발표를 보면 오늘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김한규, 김현장 변호사를 정무비서관에 임명했다라고 발표했고 김한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출신으로서 지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청년비서관에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의원이 임명이 되었는데 박성민 전 최고의원은 1996년생으로써 현재 고대 국문과에 재학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번 인사에 대해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한규 비서관은 변호사로 20년 활동을 한 다양한 경험을 한 인사라고 소개를 했고 이 과정에서 보인 친화력이라든가 소통 능력으로 국회하고 소통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정무 현안을 책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성민 청년비서관에 대해서는 청년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균형감 있는 인사라면서 청년 입장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에 대해서 국회의 경험이 없다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 과연 이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우려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는 국회의 경험이 없는 영선 야당 대표도 있다라고 답을 했고 또한 민주당 법률 대변인이라든가 전당대회 사회로 봤었고 서울시장 대변인 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나 당과 관련해가지고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하고 이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비비는 것은 솔직히 무리가 있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영선인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준석은 20대 중반에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벌써 정치권에서 짬밤만 10년인데 그런 이준석하고 사실상 얼굴마담으로 청와대에 들어가고 있는 젊은이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비서관들과 다르게 뭔가 임명직에 임명이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치열하게 야당의 중진 의원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자리에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임명직인 청와대 비서관하고 비비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네 아무튼 현재 청와대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정치권에서 젊은 정치가 뜨거운 이슈이고 차기 대선에서도 젊은이들의 표라든가 이들의 세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여기에 보조로 맞춰가지고 숟가락을 놓은 것인데 이게 과연 먹히는 전략일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여기저기에서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선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젊은 여성을 청년비서관으로 그것도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청와대로 입성을 시키는 것이 지금 청년들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할 짓이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오히려 현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원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인데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스펙을 쌓아도 갈까 말까 하는 자리가 청와대 비서관 자리인데 박성민이라는 친구를 이런 식으로 꽂아 넣는 것이야말로 청년들 입장에서 낙하산으로 보이고 불공정으로 보이며 지금 청와대는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맞는 얘기죠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당의 당대표가 30대 중반이니까 우리는 더 세게 가야겠다 이번에 20대 중반으로 한번 꽂아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지금 청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청년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또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청년들을 위하는 정치인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청년들의 편에 서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임무를 원하는 것인데 청와대 비서관 자리는 뭔가 결정권이라든가 본인들이 주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위에다가 의견을 올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자리이며 특히나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의견을 올리더라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쳐다도 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비서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의견을 듣겠다라는 말은 사실 좀 믿음이 가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젊은 야당 당대표를 만나가지고 의견을 더 많이 나누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쌍수 들고 환영하는 대깨문 진영에서도 이번에 박성민의 임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몇몇 의견을 좀 살펴보면 박성민은 인사 담당자도 문제고 제가 한 대통령도 문제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대깨문들 사이에서 이 정도 수위의 비판이 나오면 이건 그냥 대놓고 쌍욕을 하는 수준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안 그래도 지금 폐미 때문에 미칠 판인데 기름을 붓고 있다는 비판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미친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박성민이 20대로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1급 공무원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 넘어가지고 배가 아프다 강남대 2년 다니고 그대로 편입을 해가지고 졸업도 못한 사람이 20대 1급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니 말이 되냐 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문바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이 정도의 비판이 나온다는 것은 진짜로 현 정부가 얼마나 지금 똥볼을 찬 것인가 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 정권은 정말로 20대 남자들의 표는 아예 지금 포기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 아까 한 그 네티즌이 지적을 한 것처럼 단지 학교 다니고 있는 것이 여태까지 이런 곳에 거의 다인 사람이 청와대 고위 공무원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취업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젊은이들의 눈에는 절대 좋게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며 특히나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26살이면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한참 취업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나이인데 청와대 측에서 젊은이들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26살짜리 대학 재학생을 고위 공무원으로 뽑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이끄는 정치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인데 그냥 젊은 사람만 그 자리에 뽑아다가 안치는 것을 현재 정치권에 불고 있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더 이상 젊은이들은 국민들은 이런 쇼에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